엔떡 통로방 엔떡 통로방 엔떡 통로방 폰은 중 안돼 엔떡 통로방 왼쪽에 윌리님 엔떡 통로방 하나 더 면역 떴어 나 도와줘요 안돼 나이스 개굿 잠자리 꿀 기동방 하나 반피 하나 더 나는 컷 기동방 제가 먹을게요 안되겠다 언덕 통로에 둘 왼쪽으로 돌아와요 중앙 롱 하나 아이고 둘 뚝스탄니아 많이 넣어져있다 하나 더 바이방 뒤쪽 통로 바이방 중탄쪽 나이스 기지쪽 롱 롱 중탄둘 중탄둘에 하나 아 아우 뭐야 기둥방 하나 기둥방에 스펙 언덕 동굴방 하나 기둥으로 간다 나 스펙 스펙 아직 한참 남았구나 아 이걸 못잡아 스펙 돌릴게요 스펙 스펙 돌려요 엇 회원님 끝나면 돌려야겠다 오케이 여기 그 빛의 보즈 보즈 두개 먹어요 어디서 나온거야 얘네? 기둥방 네 바이방 아 아깝다 갈라 뺐어요 나이스 롱 하나 삐에 하나 중앙 통로방 하나 롱 은둔자 중탄둘에 둘정도 저기도 스펙 하나 바로 돌리고 아 은둔자 날라다닌다 지금 나이스컷 스펙은 저 썼었어요 안돼 사거리가 전 파수병 쓰면은 카운터 날릴게요 네 또 쏟아요 중앙에 오 밀린 1쪽으로 갈게요 오 뭐에요 제우상 뒤쪽 안 풀렸나보네 안 풀렸어요 안 들어오네 그냥 방패만 던지네 방패만으로 하고 있네 중탄 4초 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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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딜먹니 중탄 드시고 가세요 나이스 중탄 드시고 1초 2초 1초 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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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어 뭐야 와 씨 와 눈은 자 웃는 자 미쳤어 진짜 그니까요 와일림이 잡으셨고 와일림 조심 동굴방 개피하나 동굴방 개피하나 여기다 롱이 하나 어 뭐야 어디야 한덕에 둘 와 한덕에 둘 아 CA 사 새끼일이 아니고 롱둘 기둥방으로 하나 간다 뒤쪽에 둘 올렴니 한 명 더 와 파고리 파고리 달려 아이 아깝네 위험해요 거기 둘 C 외곽 둘 C 오케이 손 좋고 이둥이 하나 아 자꾸 어떻게 하나 잡아야 돼 나이스 바위방 하나 바위방 하나 아 아 저 스펙 돌릴게요 아 바위 하나 거의 둘 있어요 바위 둘 아니 A 쪽에 하나 있는데 갔는데 하나 중탄 뺏으세요 제가 업어갈게요 중탄 먹을게요 저 주세요 그거예요 위 위 위 안 돼 저 궁 끊으려고 했는데 저 궁 끊으려고 했는데 언덕에 하나 저 키 뒤쪽 하나 아 엑뚱 터졌다 가고 있어요 거기 한 명 에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으흑 흐흑 아우 일루가 온다고 얘 피하나 아 두리에 저희들 궁 둘이에요 아우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합류 이제 합류 싹 돌린다 싹 돌린다 조심 싹 들어와요 제드 궁 쓸거에요 궁 써요 뒤쪽 기지쪽 나이스 끄는다 쳤다 나이스 스팩드라이브 보즈 먹으면 뒤쪽 통로방 뒤쪽 반명 다는 잡았고 귀퉁방 반피 나이스 오케이 아 슬라이딩이 안됐어 저기 안잡혀 바이밍 돌릴게요 바로 잡았네 뒤쪽 뒤 뭐야 이상하네 왜 가게 언덕 통로 컷 8초 중탄 아 상꼭 나이스 이겼다 와 상꼭댁이 저렇게 사기일 줄 알았으면 퀘스트 받아놓는 건데 하 퀘스트 다 받아야지 유탄 이기 아 유탄 잡기가 힘들어요 다리 요싱